다음은 블랙핑크의 붕바이안 2조의 기대를 보겠습니다 나 만약 2조 잘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1조는 나이자 내가 뭐 나이자 1조에요 2조는 성공하게 돼 그래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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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도 맞고 센터도 맞다 보니까 팀을 다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끌어 가려고 막 저는 노력 엄청 하고 하는데 다른 팀원들이 잘 따라와 주질 못해서 그게 좀 답답했어요 어떤 게 있을지 답답했을까요? 에피소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몇몇 분들은 진짜 이 무대 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연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에피소드 안 돼 안 돼 가자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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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까지 최대한 좀 해야 되는데 살짝 걱정돼요 해볼까? 에피소저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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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ㅇ 기릿 finishing ung Did you tell me? 라 app는ители 뭐가 mointé 너무나 무각해 절대 무각해 나는 이거가 지금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저도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예요? 둘은 너무 싫어요? 둘은 너무 싫어요? 끄덕끄덕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받기 싫으면 나가요, 받기 싫으면 나가요 한 명은 해야 되는데 혜원이 한번 해볼까요? 래퍼 한 명은 해야 되는데 혜원이 혜원이 한번 해볼까요? 너 원래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닐 거야 네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에 리어 둘, 셋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다, 십, 셋, 넷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둘, 셋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뱉어! 뱉어! 죄송합니다 블랙핑크 인 요 에 리어 우리한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이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막막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만으로 괜히 제가 메인드 파트를 해서 그냥 괜히 더 망치게 해야 될 것 같고 자신 없어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혜원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심사위원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멋지게 무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희는 무대에서 국민 프로듀서님들한테 평가를 받잖아 소리라도 제발 내줘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소리만 내줘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잡아보기라도 해볼게요 진짜 신난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우유 신난다 너무 신난다 우유 선생님 이 선생님은 뭔가 웃긴 것 같고 하나 둘 셋도 웃는 거야 일단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잘했어 사실 무대는 진짜 쓰고 싶은데 무대는 진짜 쓰고 싶은데 아 안 울기로 했는데 다른 행동이 더 나아가서 다른 행동이 더 나아가서 아... 아... 잘 됐어? 눈물이 됐어 계속 안 하고 있다가는 무대에 못 사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있날 막시만 확신하는게 날 잘 없었다고 봤어 날 잘 없었다고 봤어 날 잘 없었다고 봤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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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다 힘든 거니까 다 힘든 거 솔직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시 듣는 게 아니네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잘해서 반전을 보여주면 진짜 좋겠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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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... 오늘은... 아... 펜! 저한테 와서 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귀여워 지금은 카드사 파이프에 붙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더 하려고 되고 葉 Marco 9 2 2 суп 5 여러분의 크림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헛지만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couple에 다amba 나 너무 뛰어 가자! 아!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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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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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내리죠 수고! 아! 오! 잘 맞는데? 오! 아! 가깝다! 가깝다! 아! 로이! 아! 로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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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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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espère 천자 미 arranged promote 눈빛mvp paso. 차 되게 예뻐 근데 이상하게 왜 여기가 이길 것 같냐고 그래도 일조가 이겼을 것 같아 나무개가 이길 것 같냐고 진짜 모르겠는데 이러면 잠깐 이런 거 안 돼요? 네 강제될 거라 한 번 알려주세요 연습생 보인들이 진짜 너무 짱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를 잘해서 다 손상이 느꼈다 사실 상대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질 것 같아요 아 도키도키 스테이징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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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잘해서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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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50% 100% 100% 네 200% 200票近く 嬉しい! 小さい! すごい! すごい! うれしい! すごい! 嬉しい! これすごい! これすごい! 안 curls 왠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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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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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났다 야구 났다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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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바이 수고 수고 오늘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에모카스 엄청 수고 고기 안하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50만원 프로듀서님들께서 느끼시는 결과니까 수고 받아들여야죠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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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